그 다음에 음식물 버리지 말고 연애하면 안되고 근데 연애 안되고 너무 웃기다 저런 표지판 있는 거 말도 시작할게 연애 안된대 여기서 연애하는 장소잖아 여기 연애 안된다 공원에서 아이구야 아 어? 뭘 교체한다고? 이거 오래 쓰면 고무가 다 자라고 저쪽 거는 두 개를 해야지 안다? 두 개 다 교체한다고? 이렇게 나무 그늘망에서 점심에는 간단하게 만두국국, 콩국수 만두 콩국, 만두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시원하다 맛있나? 맛있다 음 맛있다 고기 만져 저번에 약수만 줘보다 이게 좀 맛있어 집 앞 공원에 산책하려고 첫 마음먹은 날 해가 다 떴습니다 일단 가봅니다 일곱시 반 우와 이 나무 봐라 근데 오늘 좀 늦게 왔잖아 그래도 좋다 다음부터 우리 1시간 빨리 오자 아침 일찍 일어네 우와 좋다 집 앞에 바로 여기 있는데 진짜 1분 거리 차로 바로 앞인데 이거를 이거 약간 좀 무섭네 나 이런 길 진짜 싫어하는데 밑에 뻥 뚫혀가지고 좀 무서운 것 같아 우와 나무 냄새 나무 냄새 진짜 좋다 오오 잘하네 잘하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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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물고기 있네 자라 뒤에 따라다닙니다 엄청 한국에는 식물은 가야지 있을만한 나무들이 여기 진짜 많다 나무가 못 만지면 안되고 식물 체제 그 다음에 음식물 버리지 말고 연애하면 안되고 뭐 뿌리는거 안되고 저거 낙서나 독국물 수음주가면 안되고 저거 뭘까 왼쪽 밑에 아 장사하는거 안되고 오토바이 진입금지 모닥불금지 노상방뇨 연날리기 안되고 개 키워도 되고 개를 놓고 산책시켜도 되고 아 똥수고 하라네 끝 근데 연애 안되고 너무 웃기다 저런 표지판 있는건 말레시아 밖에 한국에 연애 안된대 여기 연애하는 장소다 여기 연애 안된다 공원에서 생택이 없어졌다 이거는 오 말로네 띠다레인가 어? 띠다레 아닌가 어 띠다레라고 띠다레다 띠다레가 홍차 플러스 5일제 어 나 마일로가 좋은데 뭔데? 어? 양은 모르겠는데 왜이렇게 많노? 주기 아 좋아 음 음 괜찮네 스벅보다 나은거 같은데 음 괜찮은데 스벅 오 칼치 깔치 아 칼치 진짜 잘 입고 좋다 칼치가 이거 현지 조금 비싼데 깨끗하게 우리나라처럼 손질돼 bones 안 다 씻어져 있어 이야기 다 손질되어있다 한국처럼 그러다 손 좀 자르겠다 지금 뒷마당에 나무 가지를 얼마 전에 잘랐는데 한번 더 자르고 있습니다 햇빛이 너무 안 들어와서 진짜 아들하고 하상통화 중 진짜 어떤 거 자를지 그걸 자른다고? 그러면 나무가 죽지 않나? 그건 진짜 큰데 그걸 자르면 밸런스가 이쪽은? 지금 큰 가지 자르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자르고 있다 아빠가 그래 뒷마당에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빠 춤추는 거 같다 아빠 트위스트 한다 몸만 보고 있어요 트위스트다 자 몸만 몸만 보이나 오빠 다시 해봐 흔들어 봐봐 일단 하나 그것도 하나 더 잘라줘 엄청 큰데 그거 더 큰데 이거보다 바나나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았습니다 이건 엄청 컸습니다 지금 하나는 이렇게 두 그루의 바나나 나무 짜잔 두 그루 이거로 오오오 오오오 감사합니다.